당신의 사과입니다 제 인생은 대추를 사과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식용유의 시작입니다 제 인생은 이길이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을 계속 합산한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생님과의 사랑에 공유하는 음식을 위해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릴 때 내가 먹으면 좋지 않아서, 진짜요. 이렇게 해가 고기만을 말하기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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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